야경 보러 가자, 이제 야경 보러 가자. 아빠 간다. 아빠 간다. 빠이빠이, 아빠 빠이빠이. 뭐? 뭐?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, 이제? 이서준, 이선. 아빠 빠이빠이. 너 아빠 빠이빠이. 아빠 빠이빠이야. 알았어. 아, 아빠야. 아빠 빠이빠이. 아빠 빠이빠이, 너는 아빠와서 올 거야? 아빠 빠이빠이. 나 아빠 빠이빠이. 눌자. 아빠 빠이빠이. 아빠, 아빠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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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! 우아! 태어나 이렇게 높은 곳은 처음인 쌍둥이. 아빠와 함께라면 두려운 세상도 모두 설렘으로 바뀌죠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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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또 앉아? 따라 하는 거야? 주세요. 네. 네 하세요. 네. 화낸 거야, 지금? 네. 나 그렇게 해야지.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.